아, 좀 얼어있어요. 냉동 먹을 걸 그랬나? 저런 곳을 처음 가고 있는데 얼마나 낯설었겠어요. 이야, 지금 돈까지 튀기는 것 봐. 아, 참. 잘 튀겼네요, 바삭하게. 아우. 살 찌는 양성이스. 이야, 맛있겠다. 이거를. 그냥 찍어요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맛있네요. 맛있으세요. 상관없어요, 취재 열기가. 거의 뭐 팬미팅인데, 진짜. 맛을 봐야 할 것 같은. 미역국이 맛있습니다. 런드포시가 돼 있어요. 나트륨 체크를 하나 봐요. 미역국은 매일매일 있대요. 자, 아이고. 저런 게 있더라고요. 저거 이제는 왜 세워놨어? 이게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몇 배 식사예요? 과연 몇 배 나올까요? 하지만 찍고만 오시지 않나? 지금 신기한 말 있어. 제발 앉아주세요. 두 번째 양도 있어요. 어우, 어떻게 해. 랑 같이 밥 먹어요. 왜 이렇게 먹었어요? 잘 먹겠습니다. 너무 표정 봐. 이거 싫어하냐, 이러면서. 정말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 아니에요? 정말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 아니에요? 정말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 아니에요? 너무, 정말. 이제, 그냥 갈라고 해요. 너무, 정말. 너무, 정말, 계속. 더 맛있어. 진짜 제거다. 너무 귀엽다. 너무, 참고로 팬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요 정말 궁금해입니다. 저도 사실이 없는 그릇, 너무, 정말 쌓 ت 잘 없는데, 감사합니다.